나 지금 이거 하나 키우는 것도 박스 짓겠거든? 난 원래 인간아이 질색이야 거짓말 우리 수호가 얼마나 1학년을 따라불냐 수호가 누군데? 아 됐고 너 빨리 베이비박스에 하겨봐봐 여기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애들 시켜서 팔아버리는 건 어때? 아이 무쌍으로 크지는 않은 양반 드러내네 인간이라고 아주 10불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냐? 아니야 그거 맘마 아니야 너 그러니까 웨이트 착착하라고 했지 배고파? 밤마? 자 그거 가갖고 아기 분이랑 기저귀 좀 사올게요 같이 가 나도 신화기 그 줄 급하게 물리겠다 그만 갔다 올게요 밤마 야 어떡하지? 소리 속는 없지 없애버리자 그건 안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건 어때? 이렇게 돼서 유감이지만 이게 다 널 위한 길이다 좋은 부모 만나서 건강해 자러 아휴 갔어 갔어 어? 이거 뱀딸기네 홍주가 환장하는 건데 가자고 알았어 좀 얘가 왜 여기 있냐? 얘가 찾아온 건가?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거 어떤 놈이야 구신조기 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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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 아휴 아휴 사박하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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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해봐 너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냐 어? 얘 사람 맞아? 둔갑한 요괴 아니야? 응